올 들어 AI 진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의료 AI 기업 주가가 급등했죠. AI 진단 기업에 이어 AI 신약 개발 기업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AI 신약 개발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상장에 도전합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어떤 경쟁력을 앞세워 상장에 나섰는지 심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아직까지 접자를 시현하고 있어 기술 특례 요건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공모 흥행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AI 신약 개발사들의 임상 시험이 본격화할 예정인데다 최근 의료 AI 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루닉과 뷰노 등 AI 진단 기업들의 주가는 1년 사이 300% 넘게 올랐습니다. 관련 산업 역시 성장 중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2021년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규모에서 2027년 약 5조 2천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 역시 국내 AI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멜로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독자적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등 핵심 경쟁력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케미벌스는 자체 기술력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구축이 되었고 AI 플랫폼 케미벌스를 활용해서 조기 상용화와 기술 이전을 목표로 현재까지 총 10개의 희귀남치성 질환 중심의 파이프라인을 신약 개발 전 주기 단계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에겐 의무가 아닌 풋백 옵션을 자발적으로 부여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33.8%로 높은 편인데다 상장 한 달 후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33.2%의 물량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사는 대목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